6, 5, 4, 3, 2, 1 숙보, 초복, 전국 곳곳 다시 시작된 장맛비 시간당 최고 30mm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초복 전국 곳곳 다시 시작된 장맛비 시간당 최고 30mm였습니다. 오늘이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초복이었는데요. 서울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초복답게 무더운 날씨였고요. 남부지방이랑 제주도는 장맛비가 내린다고 예보됐었는데 아마 오늘 밤부터 좀 비가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100mm 이상 남해안에 60mm 이상 많은 미리가 내릴 것 같고요. 돌풍이 부는 지역도 있다니까 안전사고나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을 지나면서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더위가 좀 가셔야 되는데 지금 뭐 여름이니까 비 내리고 나면 무조건 무더위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니까 열대야 계속되는 그런 잘못된 날씨 주간에 혹시 뭐 이제 냉방병을 역으로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못 주무실 수 있고 이런 거 잘 챙기셔가지고 내가 잘 잘 수 있는 컨디션 만드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한 달 만에 복귀하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의 복귀 날입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스케줄에 안 맞아서 베텐을 잠시 못 나온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용국 씨의 막 나가는 일찜이 그리웠던 분들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오TV 혹은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생중계를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일상 문자로 편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기간 이벤트로 베텐 스페셜 DJ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직전에 베텐 SNS 텐스타그램을 통해서 퀴즈를 내드렸는데 실루엣만 보고 4명의 스페셜 DJ가 누군지 다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스페셜 퀴즈 정답은 목요일 생방 전까지 받을 예정이니까 누군지 알겠다 하는 분들은 4명의 이름을 텐스타그램 게시글 댓글로 달아주세요. 부지런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2419님 서울에 있던 회사가 경기권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제 출퇴근 시간이 두 배나 늘어났어요.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닐 생각을 하니 막막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이사를 가야 되면 좀 모르겠는데 회사가 옮겨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왕복 2시간이면 다닐 만도 한데 또 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 낭비하는 것 같고 그죠? 만약에 이게 부모님 댁에서 사시는 거면 이 기회에 살짝 독립하는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고달플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잘 해결하시고요. 두 배. 서우성님 올해 2월 전화 연결했을 때 버스에서 암구호만 외치고 끊었었는데요. 그때는 인턴이었는데 그 후에 취직해서 연수원 첫 주를 마쳤습니다. 신입사원 자기소개 때 고릴라 로딩 화면 띄우고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뭔가 용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진짜 베텐로라면 저희 채팅창을 띄워놓고 베텐들으면서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는데 고릴라를 띄우면 약간 그죠? 정상적이죠 너무. 애매한 시야라우십니다 그죠? 간보셨네. 채팅창에 너 왕따다이제 라고 하신 분 있고 박주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텐은 숨긴 거 잘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좋은 부서에 배치받았을까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3789님. 여름 날씨에 집 밖을 12시간 돌아다니다가 더위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괴롭네요. 베디에게 다이어트 이거 추천드립니다. 아 더위 먹기 다이어트? 저는 오히려 약간 몸에 위기가 왔다. 뭐가 아프다. 뭐 하여튼 바쁘다. 뭐 힘들다. 이러면 오히려 더 먹는 걸로. 단단하게 성을 쌌습니다. 안요셉님. 베디 유로 중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좀 있으면 파리도 가셔야 되는데 시차적응 하셔야겠어요. 유로 시작하기 전에 시차적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더 유럽 시차로 살 예정이라서 지금 오히려 든든합니다. 제가 요즘은 베텐이 저한테는 약간 오전방송 혹은 낮방송 정도고요. 집에 가서 유럽 시간으로 저녁을 먹고 밤 12시쯤에 그 다음에 아침 7시쯤 혹은 8시쯤 잡니다. 생활 패턴이 이미 넘어갔어요. 몸이 바게뜨같이 됐다고 하신 분. 칭찬인가? 이베리코 아닙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게스트. 못 본 사이 10만 땡튜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땡튜버 정영국입니다. 그동안 뭐 잘못했었나요? 왜 자숙했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곤무식 컴백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동안 아니죠? 한 2주 정도 있다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왔고 패턴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로중계 때문에 월요일에 생방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거 악위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한 달 만에 보게 됐는데. 저도 한 4주? 그렇죠. 4주 만에 왔죠. 그렇죠. 낯설어. 실버버튼을 받았어요. 충격적입니다. 아직 오진 않았는데 남들은 뭐 10만 버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특별히 조회수가 변동이 없더라고요. 알고리즘 덧하고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아예 없더라고요. 댓글이 확 늘었다든가. 잘못됐던데 뭐 약간 수익이 문제가 있다고 이런 뭐가 뜨던데. 잘못됐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채널을 홍보해드릴 수가 없는 내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한데 어쨌든 그동안 땡큐브로 온갖 시도를 많이 했다가. 채널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만들었다 없애고 만들었다 없애고 하다가. 없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0만 하나 달성하셨는데. 저랑 딱 맞는 이유는 꼭지. 채널이 채널이 너무 쌍스러워서 못 보겠다고 저희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또 10만 달성했다고 커피를 돌리셨어요. 출연료의 3분의 1을 털어서. 강남에서 직접 배달돼. 출연료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금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자. 일단 감사하긴 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유럽 시차라. 대자로 마셔도 되는데 제작진들은 이걸 어떻게 마셔요? 저는 항상 이 사이즈로 마셔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 마셔줘야 됩니다. 벤티 사이즈. 네. 괜히 기다리다가 이만큼 다 먹었는데. 밤 10시에 벤티 사이즈 마시고 제작진들은 언제 잘하고요? 난 당박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 정윤국 씨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네. 1304님. 정윤국 씨 왜 안 나오나요? 3주째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월요일만 기다린 청취자입니다. 솔직히 저만 기다렸다고 얘기하면 뻥이고요. 살짝만 조회해보면 알 수 있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좋아한다. 나오면 듣고 안 나오면 찾지는 않는다. 검색하고 뭐 이렇게 뒤져볼 정도의 정성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솔직한 문자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근 또 유언벼 기다린 분들도 있겠죠. 구금됐나 수배됐나. 자수증이냐.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373님. 다음 주에 사이판으로 휴가 갑니다. 용국님. 필리핀 말고 사이판 안 가보셨나요? 사이판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알려주세요. 안 가봤다고. 안 가봤다고. 왜 갔다고 확정을 짓습니까? 질문을 기세로 밀고 나가네. 네. 필리핀 사이판 약간 동남아 기후 비슷한 것 같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줄 알아요. 거기서 좀 있어요. 거기 말고 사이판 안 가봤어요? 사이판 음식 알려주세요. 안 가봤다고. 아예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필리핀 음식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땡기고 생각나는 음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필리핀 음식이. 은근히 한식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성재씨 오면 거의 한식만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세부 놀러 갔을 때 뭘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한식 먹고 그 다음에 뭐 먹었지?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걸 뽑자면 레촌? 모르겠는데요. 그 돼지 아기 돼지 통 바베큐로 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야 가야겠네. 다음에 언제 갑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그거는 제가 가서 성재씨 혼자 드시면 그 한 3분의 2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성재촌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야 되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너무 끔찍하다. 근데 되게 사이즈가 크지 않고 한 40cm 50cm 되거든요. 형재씨 무조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촌 맛있다고 하신 분 있고. 맛있습니다. 저도 거기 갔을 때 어깨 빠진 기억만 있고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못된 기억이 있으면 항상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남자친구가 여름휴가 때 놀러가서 같이 입자고 커플 티셔츠를 사왔어요. 근데 사이즈가 제가 중학교 때 입었던 치수예요. 저는 XL 사이즈인데 남친이 준 티셔츠는 M 사이즈예요. 남친한테 옷 사이즈 안 맞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 없을까요? 민망합니다. 솔직한 사연이었습니다. 솔직한 사연 좋네요. 좋습니다. 갑자기 사이즈 늘린다는 걸 생각해봤더니 예전에 우차스 할 때 양말을 신는 게 있었어요. 근데 코디 분께서 양말을 갖다 주셨는데 문세윤이 신었는데 둘리 눈이 이만해지더라고. 너무 뜬겨져가지고 단숨에 늘어나서 네. 얼굴 전체를 차지하더라고요. 이게 XL 입으신 분이 M을 입으면 진짜 이거는 스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지. 크롭티가 돼버리네. 완전히 딱 붙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긴 한데 채팅창에 은근 눈치 주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근데 솔직한 입장을 설명해드리면 남자분들이 여자분 옷 사줄 때 사이즈를 몰라요. 저는 거의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 스몰, 4, 4, 5 막 이러는데 그걸 아예 몰라서 초반에 실패를 몇 번 했다가 나중에 옷 선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여자친구한테 옷 선물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이 옷을 입고 한번 등장을 하셔야 세 코너야?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남자 여자가 무슨 세 코너야. 그런 느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 무슨 세 코너야. 뭐 매기는 거야 뭐야 지금. 아무튼 이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한없이 작아 보이니까. 그렇죠. 뭔가 이거 여자 사이즈면은 내가 X라지 입고 뭐 이게 M 사이즈. M이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느낌은 스몰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라지도 아닌 것 같아서 M으로 준 건데 중간 한 거예요. 중짜. 사이즈 개념 없이 그냥 중짜. 미디움이 중짜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딱 M 사이즈거든요. 송재 씨가 X라지인가요? 저는 2X 요즘 3도 입어요. 아 3도 있습니까? 네. 3도. 요즘 옷이 작게 나오더라고. 다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옷은 안 작게 나옵니다. 아니 패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스몰 피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옷 큰 사이즈를 입으신 분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자기가 자체적으로 주문을 했다든가 이런 물건이다 보니까 바꿀 수도 없고 딱 커플티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한번 진짜 입구 등장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제 옷 선물을 할 때 사이즈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실 것 같고 그 전까지 한 며칠 안 남았겠지만 1kg 2kg라도 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에 많이 힘 주시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엑스라지면 배고 배고 그렇잖아. 근데 이게 여자 엑스라지 아니에요? 남자 엑스라지예요? 남자랑 어쩌면 엑스라지가 다른가? 다를걸요? 여자용 남자용이 따로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쵸. 이거부터 저도 이걸 모르니까 아닌가? 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엑스라지 사이즈가 중학교 때 입었던 사이즈면 약간 세윤이랑 등치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니 엑사이즈가 지금 내가 엑사이즈라니까 이게 엑사이즈라니까 근데 여기서 두 배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이게 나라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유럽 사이즈는 또 수치가 다르고 유럽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같은 엑스라지 이걸 쓰는데 미국 사이즈가 한국보다 하나 큰 것 같고 확실한 건 큰 사이즈긴 합니다. 확실히 봤을 때 큰 사이즈네. 남자 2 엑스라지 펼치지 않습니까? 거의 쌀포대만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 그 정도 나오잖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2 엑스라지인데 이런 느낌이라고. 아닙니다. 이거는 얘기를 하셔야죠 뭐. 이거는 얘기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깎여 이거. 잘못된 거 같아. 숨을 못 쉬겠어. 그리고 이걸 한번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새로 게스트가 오면 제작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체 사이즈랑 상의, 하의, 신발 사이즈까지 다 좀 조사해놓으라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대충 눈으로 보시는 거랑 실제 들은 거랑 비슷해요? 잘 안 맞는 경우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외웠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해봐야 된다니까. 정형욱 씨 신발 275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일 선물을 해줄 때가 오면 항상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자분한테 선물을 많이 안 해주셔봐가지고.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여기 사연자분.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괜히 긁혔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자기가 얘기한 거야. 네네. 그리고 옷 선물도 처음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분께 정형욱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형욱의 연애학 개론. 이런 연애학 개론이랑 상관이 없이 엑스라지는 좀 크죠. 많이 큰 거야 엑스라지면. 제가 입어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조심스럽게. 정형욱 씨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뭐예요 근데? 아줌마 룩입니다. 네? 아니 홍학들이랑 꽃이랑 이게 뭐예요? 화투도 아닌 게 뭐야? 평범한 옷을 안 입기 때문에. 분홍색 모자에다가. 그렇죠. 분홍색 홍학. 아니 빨간색 홍학들이 있는. 아. 제 스타일입니다. 바지는 또 뭐예요 진짜? 바지도 이제 같은 색깔 맞췄습니다. 아 정말. 성재 씨 이런 스타일 주문 안 입습니까? 사이즈 맞으면 입자. 저는 뭐 디자인과 관계없이 사이즈가 나한테 맞아? 아 사이즈. 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온라인에서 옷 같은 거 쇼핑을 하면 사이즈가 없습니까? 있죠. 아 있어요? 투엑스라지. 아. 큰 옷 전문물. 알겠습니다. 투엑스라지가 또 이게 약간 낙낙하게 입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약간 박시하게 입는 게 유행이 돼서 그렇지. 아 유행이에요? 네. 살짝 그렇다 그러던데. 나한테는 왜 붙지? 문제는 항상 본인한테 있다. 네. 팩트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고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빵진스님. 성별 미상. 강의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혼잣말이 심합니다. 가끔 욕도 해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두 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불쾌하게 굴면 참지 않고 말하는 편인가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강의 시간에 뒤에서 거슬릴 정도로 얘기를 한다. 이런 경우. 욕도 한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코인 하는 거 아니에요?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의 대충 특징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어서 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양말이 어디 있나.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되신 분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자기 볼을 삭히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눈뜨자마자. 비는 또 왜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저형욱 씨 너무 딱인데. 저는 눈을 뜨면서 날씨 꼬라지 봐라 또.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처럼 혼자 얘기하는 줄 본인이 몰라.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들린지 안 들린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제 근데 사생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칭찬이 하고 다 욕이 나오는 거지. 아기가 태어나면서 신생아가 우렁차게 울듯이 이제 눈을 뜨면서부터 이제 욕지기가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세상에 대한 어떤 무게감과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모든 거를 그냥 얘기를 다 하거든요. 집에 아무리 혼자 있어도 배달시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점 봐라. 이걸 이비비비한테 했네. 빨리 빨리 좀 와라. 눈 세게 두들기지 말아라. 맛있네? 이런 것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 얘기하는 거야. 쓰레기는 닦아서 버려요. 현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의 덩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에다 구렀는데 마석도 형사 같은 사람 앉아있다. 그럼 그냥 듣는 거야. 뭐 어때. 근데 이제 덩치가 나만 하다. 그럼 이제 살짝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상 상대방을 봐가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정영욱 씨 말처럼 이제 그분도 본인이 뭔가 궁시렁구시렁거리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많죠. 그럴 때는 일단 한번 아이컨택을 해주면 어떨까요? 들린다라는 느낌으로 나한테 말한 거야? 라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보면 그쪽에서도 어? 내 말이 들렸구나라는 걸 의식하게도 1차적으로 한번. 좋습니다. 그 정도에서 볼륨이 줄어들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컨택을 했는데 내가 고개를 먼저 돌리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자리를 딴 데로 옮겨있어. 0.1초만에 빛의 속도로 눈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죠. 뭐 하는 거지 이게? 두리버거리는 느낌. 항상 상대방을 의식을 해야 되고 이제 자기가 솔직한 말을 했을 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겁니다. 체급 확인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사단 납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욕까지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이 맞고 이혼당하고 코이 박살나고. 현대 사회는 점점 잘못되는 사회예요. 자 영파 씨의 XXL 듣고 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기 전에 산림청 위기경보가 떠서 알려드립니다.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지역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됐거든요. 비가 오면 이제 산사태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산과 인접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또 집이어도 댁에 머무르지 마시고 산과 떨어진 안전한 친인척 댁이나 마을회관 아니면 다른 숙소 쪽으로 미리 좀 대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권고드리고요. 산림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상청이 아니라 산림청 쪽에서. 가족 이웃과 연락하면서 위험 상황을 또 수시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큰 피 없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요. 정용국 씨가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3194님 후임으로 들어온 후배가 업무가 많고 일이 생소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칭찬하고는 싶은데 저한테 너무 자주 물어보고 연락이 와서 귀찮아요. 그렇다고 짜증낼 수도 없고요. 이런 열정 넘치는 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부 받아주기엔 이제 저도 지칩니다. 계속 연락이 안 하고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한 번에 끝내면 되는데. 알아 늦게 좀 얘기했어요 선배님.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까 뭔 얘기하신 거예요? 안 되던데요? 안 되나 그거? 이렇게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친구들이 오면 솔직히 좋긴 좋은데. 저는 예전에 개그맨 됐을 때 후배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배님 개그는 어떻게 짜는 겁니까? 어떻게 짜는 줄 알았으면 내가 벌써 짜 됐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1대1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 앞에서는 좋지만 늦게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넌 그냥 네가 재능이 없는 거야. 나처럼. 그러니까 다른 선배한테 물어봐.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한 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한두 명한테 얘기를 더 했다가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서포터, 멘토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떠넘기기가 좋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경우도 있고 약간 반응이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솔직히 업무에 이렇게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 전화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긴 하죠. 참을 만큼 참으신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걔한테는 한 번 물어봐. 이런 느낌이죠. 선후배 관계가 어쨌든 선배가 일을 알려주는 것도 업무의 영역이라고 보면 그 일 자체도 아무때나 연락이 오는 것 자체는 업무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일요일 회사인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라. 하루에 질문 하나만 해라. 네. 그 사람들이 자꾸 말을 착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 어, 알아서 좀 이따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끊어! 전화를 계속하네. 그거는 착하게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가 아니라 못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알아서 형이 잠깐 뭐 하고 있어. 이것도 안 돼. 아, 네가 찾아봐. 계속 물어보네. 커피라도 쏘든가 뭐가 있어야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얘기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여자 후배라면? 여자 후배라면 어디니? 잘 안 됐어?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갈게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네가 찾아! 안 되면 그냥 내일 하든가 끊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여자 후밴은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남자 후밴도 다르고. 내가 해줄까? 어. 대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상태 봐가면서. 상태 잘못했으면 네가 해. 수환 잘 할래? 응. 거기까지는 안 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3194님께 용국이의 일침. 후배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이유는? 아, 여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얘가 하는 일이 없어! 그냥 이것만 하는 거야. 오로지 앉아가지고. 일뿐이야. 그냥 이거야. 얘가 가로내신 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전화하고, 밤에 전화하고. 그냥 이것만 전화하는 겁니다. 일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일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강제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어떻게든 좀 잘하고 싶은데. 슬프다. 슬픕니다. 사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수. 박지훈님, 남자분입니다. 회사 팀장님이 본인 쉬고 싶으실 때마다 저를 끌고 가십니다. 커피 한 잔 마시자, 담배 피러 가자, 쉬었다 오자 하십니다. 팀장님이 잘해 주셔서 좋은데 사장님이 제가 일은 안 하고 자주 쉰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일개 직원이라 팀장님 부탁도 거절 못하겠고 사장님한테 미운 털도 박히기 싫은데 이럴 땐 어떡합니까? 자주 쉰다고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자주 쉬는 걸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오해일래. 제대로 본 거지. 지금 저희한테 말한 것만 봐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보면 팀장님한테도 말을 그렇게 편하게 못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불러서 나가는 걸 아는데 혼자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과도 뭔가 좀 껄끄러운 사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장님과 팀장님. 권력에 약간의 무수가 있다. 함부로 데려야 할 수는 없고 이 친구한테 넘으신다, 넘으셔. 얘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전달되라고? 팀장한테도 약간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팀장님이 커피 한 잔 마시자. 담배 피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더니 이분이 편하신가 봐요. 보통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분들 보면 자기 말을 많이 안 해. 이 사람들이 얘기를 굉장히 들어주는데 특화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자.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자도 아니야. 그냥 어디 갈까? 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딸려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 보니까 전문형을 쫄다고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지. 어떻게 보면 썩은 동안 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줄은 잘못됐는데. 약간 군대 이런 경우 있죠? 있죠, 있죠. 이등병이랑 실세상병 그다음에 만련병장. 그래서 만련병장이 이등병한테만 괜히 뭐라 그러죠. 그렇죠. 상병한테 뭘 안 그러지. 약간 그런 느낌. 전문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솔직히 쉬는 건 저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것도 없으면 나가기도 눈치가 좀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뭐 계급 사회다 보니까 하장님한테 듣는 내용을 팀장님한테 얘기를 한 번 하셔야죠. 하장님이 좀 눈치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사장님, 일 잘 못해. 일은 내가 다 하거든. 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아, 그런가요? 그러다 잘못된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사회의 어떤 단면이죠. 보통 이게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설키고 엮여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도 항상 험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위험한 거고 사장님이 좀 눈치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합류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직원이라. 알았어, 알았어. 사장님도 어차피 월급사장인 사장이야. 그렇지, 바지사장이야 그냥. 누구랑 더 오래 회사 생활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굽신, 저기서 굽신을 해야 생활이 편하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권조를 부릴 필요는 없고 사장님 눈치도 솔직히 봐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왜냐하면 돈 주는 사람이 사장님이다 보니까 팀장님한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장님의 얘기를 너무 험담하는 건 또 안 좋고 적당히. 이게 사회생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게 좋죠. 듣기만 하고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고 그렇죠. 라인은 또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잘 쉬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말. 넌 나만 따라와. 다 나라 퇴사하고. 넌 나만 따라다녀. 이런 경우가 많긴 많은데 그래도 뭐 밥 같은 것도 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솔직히 뭐 좋은 거긴 합니다. 자, 박지훈님께 용국이의 1침.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팀장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할 겁니다. 가자. 예. 쟤는 말이 많더라고. 사생활은 안 좋아. 네가 가야 이제. 내가 없다고 팀장님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생각할 걸. 아, 사장님한테 눈치를 봐도 상관이 없네. 이런 거. 그렇죠. 신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이은미님. 여자분입니다. 남편이 온라인 사기 거래를 당했어요. 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물건을 샀는데 안전 거래를 안 하고 돈을 먼저 보냈대요. 입금하고 나니까 연락도 안 되고 신고해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바보 같은 남편. 용국님도 이런 사기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제가 이런 상애를 안 당해왔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다 당하죠. 어디서? 저는 늘 당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말을 중간에 순화시켜주셨는데 바보 같은 남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미리 칩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대체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 청취자들 상상하게 하지 마세요. 빈칸을 던져가지고 청취자들하고 상스러운 말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친구분이나 지인분한테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연을 보낼 정도면 100만 원 미만은 아니야. 몇백 단이야 무조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바보 같은 남편 힘들었겠네.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없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사연자한테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나보다 더 잘못된 사람을 보고 유래를 받듯이 저를 보고 유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1530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왜 왜 왜 뭐 하다가 아니 오토바이를 바보 같은 용국이 형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혁신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때 타던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이거를 팔려고 중고거래를 올렸습니다. 근데 1580만 원을 딱 올렸지 갑자기 전화를 갔다 갔어요. 비슷비슷하게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네고가 안 되냐 오토바이 막 전문용어 사용하시면서 그래서 알았다 그랬더니 오토바이를 보내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통장은 무슨 안전 계좌에 입금이 됐대요. 입금 계좌 된 거를 나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 이게 됐구나 하고 대전으로 오토바이를 내려보냈지. 근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배송비는? 배송비는 내가 부담했지. 배송비는 내가 부담했고 기사도 내가 불렀어요. 그렇게 하고 그 기사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오토바이가 글로 내려지고 돈은 클릭을 했더니 안 먹어. 그 창이. 그래서 무척 쌀한 날이었는데 그 다음에 은행에 가가지고 물어봤죠.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거 누구 건가요? 바보 같은 고객님.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성남 경찰서를 갔거든요. 거기서 약간 화가 좀 누그러졌어요. 그분한테 똑같이 당한 피해자가 앞에 계셨는데 그분은 5,5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고 사기꾼들 다들 잡아다가 그냥 네.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주소지를 받아가지고 사기 친 사람한테 집에 갔거든요. 군대에 있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분이라고. 싹 다 날려가지고. 한 수위네요. 네. 이거는 그냥 남편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지능적으로 덤비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기 치는 놈들이 나쁜 거지. 사기 당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남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바보 같은 정영국인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자 이은미님께 용국이의 일침. 바보 같은 남편 다른 단어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듣고 옵니다. 아 괜찮네요. 배성재텐 생방송으로 오랜만에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익명최님 남자분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6살 연상입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누나 같고 엄마같이 자상해서 좋았는데 10년 넘게 살다 보니 저를 막내 동생처럼 대해요. 콩나물 좀 사오지. 가 아니고 콩나물 사와. 물을 따르다 흘리면 물 흘리지마 이런 식입니다. 저도 남편 대접받으면 살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이거는 뭐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익명최님께 용국이의 1침. 좋은 방법 없습니다. 물 흘리지마. 자꾸 물을 흘려. 물 흘려요. 콩나물 사와 안 바쁘잖아. 왜요? 뭐 게임하더라고 사오기 싫은 거잖아. 그렇죠. 그냥 하면 되지 뭐. 6살 윈데 사회에서도 6살까지는 말 못나요. 그렇잖아. 같이 사는데 하면 돼요. 일찍 태어나든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이 맛있게 나오기를 기대할 뿐. 이제 보통 결혼하면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앞에 정해졌던 서열은 크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 바뀌지가 않아요. 앞으로 콩나물을 몇 번 더 사와야 됩니다. 평생 사다 맞춰야 된다. 네. 비가 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산도 준비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도 콩나물 사오러 가는 거 보니까 뭔가 국이라도 끓여주신다거나 뭔가를 만들어주시려고 하네요. 콩나물국은 솔직히 그렇게 맛있진 않죠. 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요? 해장용으로? 뭐 해장용 콩나물국도 좋고 매운 콩나물국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하는 거 중에서 물 따라다 흘리면 물을 흘리지마. 물은 원래 흘리면 안 됩니다. 왜 흘리는 거야 이거? 순증 있어? 왜 흘렸어? 그러니까 왜 흘렸어 자꾸. 남편 대접은 다른 걸로 받으시면 되고 좋은 방법은 없다. 6살 차이니까 막내 동생처럼 대할 만하죠. 그렇죠. 야라고 안 부르는 게 어디야. 부르는 거 아닐까요? 호칭이 없는 경우도 있겠다. 사과. 어이. 아니면 턱가락질. 저기 저기 저기. 까딱까딱.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본인이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10년 차이 8년 차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불행한 인생은 아닙니다. 채팅창에 네가 결혼한 대가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지. 다녀오시면 됩니다. 뭘 다녀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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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장 다녀와요. 아 시장. 깜짝 놀랐네. 알아들었어. 자 그럼 6819님. 남자분입니다. 새로 오신 본부장님의 와이프가 미용실을 하시는데요. 직원들 헤어스타일만 바뀌면 어디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우리 와이프 가게 가면 더 싸게 해줘? 이러십니다. 못 이긴 척 한 번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래 다니는 미용실을 다시 다니는데요. 본부장님이 슬쩍 요새 왜 다른 가게 가나 혹시 문제가 뭔가 계속 물어보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뭐라고 잘 둘러대야 할까요?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와이프분께서 시키는 겁니다. 직원분들 안 오는 것 같던데. 아 그래? 왜냐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다가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손님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얘기하는 거지. 머리만 보고. 왜냐하면 이제 본부장님이다 보니까 그 퇴사도 할 거고. 미용실 잘 돼야 되는데 저기 지금 4억 들어갔는데 뒤로 자빠지게 생겼는데 지금. 대출 막 나가야 되는데. 왜 디테일해? 보통 그래요. 4억이나 들어가요? 그럴 수 있지. 장비가 있으니까. 네. 무조건 해갖고 선생님들도 유명한 선생님 갖다 쓰고 간판 걸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긴 혼자 하기도 힘들고. 네. 스태프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알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잘하면 몇 천만 원 번다더라. 이야 이것도 디테일하게 경제적으로 보니까 눈물 나네요 좀.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여기서 자기 퇴사를 앞두고 여기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사활을 거는 거구나. 그렇지. 일은 눈에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제 퇴직해서 받을 돈 다 갖다 썼고. 와이프 돈 다 끌었고.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맞췄는데 직원들이 머리를 딴 데 가서 해.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쟤는 걱정 반 의심 반입니다. 뭐가 마음에 주면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가.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이. 뭔가 지금 인생을 걸었네요. 그냥 나는 본부장이고 높은 자리에 있고 와이프가 또 뭐 한다길래 좀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나 이제 지금 사장 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텄어 나. 힘든 것 같아. 나갈 것 같은데. 본부장 끝인데. 끝나고 이제 나가가지고 거기 샷담이나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나 그것도 해야 되고. 반응이 좀 좋으면 주변에도 소개를 좀 시켜줘. 이랬는데. 얘부터 반응이 안 좋은 거야 지금. 주변에 소개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금리니 계속 그러는데. 와이프는 쪼이고 감히 혼자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분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그럴 수 있어요. 힘들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가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스타일이 좀 요즘 스타일이 아니던데. 아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와이프와 또 싸우거든. 얼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적당히. 여자분들은 이제 헤어스타일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안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염색도 한 번 해보긴 하는데. 금액이 좀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만 가는 거지. 남자분들은 한두 번 정도 인사치레를 갔다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루타 되면 어떡해요? 잘못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막 그 이상한 양달래 머리하고. 그렇죠. 잘못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한 번. 이제 갔다 와서 생각보다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다그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안 되면 나처럼 밀어야지 뭐. 아예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넌 머리 어떻게 하니? 제가 합니다. 패스. 그러시니까.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찐 현실 라디오다. 역시 오랜만에 느껴보는 날맛이라고 질문이 있고요. 잘못된 거 항상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7월 15일 월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곡은 박정현 미장원에서. 야안 꿈꾸세요. 미장원이요? 너 죽을 수 있죠. 도움을 узна시pa? 감사합니다.